수고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경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도 긴 시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경남연구원에서 제가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아마 오늘 자료와 연결해서 많은 함의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연관될 수 있는 한 10가지 키워드, 제가 여러 가지 언론, 국내외 언론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용어들이 사회적 경제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정부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보건당국이 굉장히 대응을 잘했고요.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선도적인 정책을 통해서 지금 대응해 나가서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공공성을 강화하자, 정부 역할을 강화하자 그러면 비대해진 정부 이런 반론들이 늘 등장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정부의 역할들이 한동안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 적극적인 자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견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동반하는 상황이 올 때 정부 대응 방식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신자의 주의 국면에서는 어떻게 많이 등장하냐면 들썽 부른 나무에게 집중 투자를 해서 걔네들이 돌파하면 그 낙과물을 가지고 나머지 경제 전반을 살린다. 그런 이유로 대기업의 투자들을 늘리고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금융위기 때도 그런 방식으로 경제정책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1월 초에 기재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공공이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좌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공공정책을 강화할 것이냐 이에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쪽으로 공공정책을 강화한다고 하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유창국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국가기능들이 강화돼서 시민사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들을 더 많이 촉진하고 시민과의 협력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며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보영 시스템들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좌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재난사항들을 넘었을 때 정부가 어떤 철학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공공정책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경로가 설계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아직 발간은 안 됐지만 포스텍의 기업 시민 리서치에 제가 정부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을 좀 쉽게 설명하는 글을 코로나와 관련해서 게재를 했는데 인터넷에 나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셨던 법안이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목격한 것은 불평등과 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들을 목격을 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이슈들이 막 이슈화 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사회에 큰 변화는 없었죠. 어찌 보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대규모의 환경 파괴, 기후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등장한 것이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의 금융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적어도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있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충격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건 바라진 않습니다. 지금보다 충격이 더 강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추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더 성찰하고 다른 사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정도 수준에서 이 코로나가 곡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어요. 여하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 간에 사회정책 간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왔죠.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동해서 3번, 4번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당신들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3, 4번, 4번의 강화된 통상규범과 무역장벽을 뽑아봤는데요. 사실은 최근 3, 4년 사이에 국제통상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에는 선진 주요 국가들이 좀 나쁜 의도도 담겨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국에 수출하는 개발도상국가 국가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 책임 지표들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재작년에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서 유럽 수출을 막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한 20% 가까이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었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도 굉장히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 당신들의 노동 조건을 어떤 노동 조건을 쓰고 있느냐. 원자재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느냐. 사실은 세계무역 질서, 자유무역이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주요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은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리 규정도 굉장히 높였고요.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도 복지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이, 유럽 시장들을 선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격과 성능 이런 것들을 갖췄는데 이 사람들의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해서 규제 장벽을 쌓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봐라 중국. 쟤네들이 마구마구 환경 파괴하면서 값싼 물건들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도 많치고 세계에 이런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도상 국가들의 기업들에 대한 굉장한 통상 규범들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흐름이 무엇하고 연결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냐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마스크 어유 생산하지 제조업 기반이 없는 거예요.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제조업은 개발동산 국가로 다 보냈고 서비스나 이런 산업으로 갔습니다. 위기가 딱 닫혀왔는데 의료 장비를 생산할 기업이 없어요. 마스크를 생산할 기업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안 맞아도 할 수 없죠. 저를 탓하신 마시고요. 제조업의 일정 규모들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동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데 가격 경쟁력이 이후 국가에서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상교금들을 강화해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 조건들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국 내의 제조업 기반들을 일정 수준 높이려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유무역실세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다섯번째로는 여섯번째하고 연동되는데 보건 예방과 건강한 삶. 사실 이런 방식의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 마지막 발표하시는 분이 제일 불리합니다. 앞에서 얘기 다 나오기 때문에. 임종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고요. 보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특히 보십시오. 기저질환자들이 상당히 심각한 위험에 놓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들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죠.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약물은 부장애가 없는 최첨단 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소에 실컷 드십시오. 마음껏 즐기시고 고혈압이 오거나 당뇨가 오면 부장애 없는 약을 평생 드셔도 90세, 100세까지 사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점 사람들은 아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료체계에서 약간 등한시되어 왔던 보건이나 예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도 높아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만 현재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적 요구도 높아질 거고 정부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요양시설이 굉장히 주목받았죠. 많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곳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중대형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신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어요.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아플 때는 대형 요양시설에 가서 노후를 보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큰 병동에 대규모로 가둬서 관리하는 방식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거고 장애인들의 탈시설이라든가 어찌면 커뮤니티 중심의 소규모 요양 돌봄 체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이 확산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정책적인 요구가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양시설들이 백병상, 이백병상 가는 이유는 백병상, 이백병상을 가지 않으면 손익분개점을 넘기지 못하는 거죠. 소규모의 자존감이 있는 인격적인 시설이라고 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고 그것은 지불능력이 있는 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위험하니 동네 안에서 소규모 시설 안에서 일정한 거리 두기와 대면 접촉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할 때 이 욕구를 어떻게 정책화하고 실현시킬 건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것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했고 시민이 협력을 잘했고 종교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협력했던 것이죠. 한 사회가 위기에 강화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소수의 리더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신뢰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크게 입증됐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협력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상당히 큰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예를 들면 일부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서 케어하면서 대면, 비대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에 아마 인공지능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될 거고요. 저는 비대면 사회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혼재되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대면 사회에서 막 즐기다가 위기가 오면 비대면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해주셨는데요. 재난지원금,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기본소득 논의가 많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의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함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청년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도전하고 싶지만 돈벌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러면 기본소득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일정하게 지지기반을 만들어줄 때 이들이 사회적 활동들을 겸하면서 보다 사회화되고 다양한 창업이나 형태로 사회에 진출하는 걸 늘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 금융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과는 다른 사회로 가야 된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된다. 환경을 지키는 산업군들이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투자했을 때 최대치로 어느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는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라면 이제는 어떤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금융기반들이 주류 금융사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수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 거냐. 한 여섯 가지로 봤는데요. 저는 제가 잠깐 신앙생활에 꽂혀가지고 카토릭 신학교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줄 알고 천주교 신학교를 갔는데 갔더니 제가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만두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말 하느님이 보살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우연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렇게 겹쳐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아까 코로나 사태가 하기 전에 정부가 사회적 가치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도 놀랍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황도 놀랍고 또 한편으로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올해지만 내년 초로 연기됐지만 한국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글로벌 협동조합들은 대기업 수준이잖아요. 글로벌 협동조합의 메인 아젠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사회를, 기업을, 환경을, 산업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가 메인 주제가 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안에서 영리 섹터들이 우왕좌왕하지만 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들은 어떻게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제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를 아시아에서 선도할 국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산업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글로벌 사회와 함께 협력해서 아젠다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기본법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에 반드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30초 남았다고 하니까 제가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을 올해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2종 간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할 수 있는 주춧돌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 공동연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규모화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안전했던 영세 사회적 기업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 대부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쿠베 세이프넷에 가입돼 있는 한 50개의 사회적 기업들은 생년 매출이 늘어나서 오히려 코로나 국면에 매출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2종 간 연합회를 통해서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하고 공제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자금 기반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가 살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이 어떻게 순기능하는가를 제가 원조에서 봤습니다. 공공기업들이 지금 사회적 가치 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막 기조실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재미난 거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학교 급식하는 사회적 경제 유직들이 굉장히 어렵다. 매출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하더니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1500개씩 주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 학교 급식 업체들 지금 물품이 남아있으니까 다 도시락 만들어서 공공기관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 포인트의 일정 부분들을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 돕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공공이 어떤 방식으로 민간의 경제 위기에 대응할 것이냐를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좀 불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회적 경제 섹터에서도 공공부문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와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상호 윈윈하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의 중심의 돌봄은 임정환 교수님 말씀하실 것 같고요. 사회적 경제의 글로벌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촉진될 것입니다. 코이카 등과 협력해서 국제사회 협력 체계들을 강화하고 코트라하고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상호 공정무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개발도상국도 지키고 또 선진국가들하고도 교역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들, 코로나 이후에 예측되는 모든 변화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렸는데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그 몫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회로 간다고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금융 기반을 통해서 투자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영리 섹터는 변신이 빠르죠. 우리가 옛날에 남미의 체계발화는 미국에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혁명가였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체계발화가 유명해지니까 체계발화 T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회가 변화되면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업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그동안에 이런 가치를 이야기해왔다면 금융 기반을 안정화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을 직접 주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